준비! 1, 2, 1, 2, 1 자, 해봐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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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는 그렇게 나만하게 지진생이 아니라고 하거든요. 그렇게 나만하게 지진생이 아니라고 하거든요. 야! 야! wa Hagafo 야!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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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. 마음이 아 우리 엄마. 진짜 잘했어. 진짜 마음이 웃어요. 마음이 한번 안아주셨어. 마음이 찢어졌습니다.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. 내가. 아니 기왕 이렇게 될 거 처음부터 들 것. 끝까지 쉬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. 구르다가 거기서 잘못해가지고. 정말 멋있었어. 양 선수 나오시기 바랍니다. 양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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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승전이야 처음으로 결승 올라왔어. 가고. 누나 허벅지를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사라져요. 물론 할 말이 없는데. 많이 아. 조금 아플 수도 있어. 오 나. 어떻게 아프게 한다는 거야. 고맙습니다. 자 양 선수 대기행시기 바랍니다. 자 결승전입니다. 이거 단판도 되셔야 돼요. 단순간에 잡혀버리면 은율군이 칠 수 있어요. 그러나 장시간으로 가면. 은세양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. 칠 수도 있는. 이거 정말. 한 치 앞을 대답할 수 없는. 빅 경기. 광고 보시고. 광고 보시고. 합시다. 광고 보고 찾아올까요? 지금 각breat presenters. 지금 지금 바로 봐의 여기야. 지금 갑시다. 아 그래서. 아 예. coon하고. 아 그 편이었죠. cuánto valor 축구 축구 Zu 내에게 한길게 dash 진정 pertama голуб어 진정 주 Turkish 주 Turkish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알았어. 자, 오늘의 금메달입니다. 오늘 앞으로 오세요. 네, 가족의 마음을 읽는 퀴즈. 단어도 공부할 수 있는 퀴즈. 가족 스피드 퀴즈. 그녀와 그녀가 서로 들어오면서 문제를 푸는데요. 매 순서마다 1등은 가족이 스피드 퀴즈 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. 자,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담스러워. 첫 번째에 대해서 약간 어때요? 부담스러워요? 네. 갑니다, 시작.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의 땅이라든가 우리 땅이야. 독도. 택배. 택배. 그러니까 음식을 만약에 짜장면을 주문하면 뭐가 와요?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았습니다. 빨리다. 이거 스프드 만드는데. 버섯? 어, 무슨 버섯이지? 세 글자야. 종이버섯. 어, 그거 근데 앞에 또 한.. 어, 그거 근데 앞에 또 한..